한 번 더 도전할 텐가? 선택하여라. 무엇을 선택합니까? 무엇을요? 상점 한 번 가보자. 쇼핑 딜 나오나? 왜 더하기 빼기가 안되지? 36이니까 안되지. 아 씨 총 1 1 2 2 2 2 2 2 3 2 2 지금 하는 짓이 별로 잘하는 짓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승률보다 옥맛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만겜 슬레이 랠리가 안된다구요? 아 몰라 버금 갚지 아 모르겠어 개발자자 시험이에요 아 뭐 모두 개발하신 분도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작동 좀 안 될 수도 있지 그래도 저거 후원 열어놓으셨던데 슬레이 랠리그 정권수양 무에도 있겠다 버그를 안 넣으면 되잖아 세상에 버그 없는 게임이 어디 있어? 세상에 버그 없는 게임이 있다면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거쿼도 쭈훈 머미손 Anyways 식의 velocity 흙 조 어머 요uffle mı 조 아이 Stevie 요 뇌 버그가 나오면 뭔가 잘못된거고 버그가 안나오면 뭔가 잘못된거임 수비 미라손 있으니까 마요 강화하자 야! 해 말어 교훈인데 하지말까? 졸? 당연히 졸지 이걸 참네 당연히 참지 락아블린 눈이 흐릿해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봐 팽이라서 요행할만하지 않나 주판도 있어 주판도 있어 댐 딜카드 여섯개가 저보다 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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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ct 쓰 탁괴로컨 세게 타괴 당하는 stesso 온벌 소화처 너무 약하네 갑분쌉 휘갈김 천신전지 휘갈김 팽이 하짐석 소주 팽이 열쇠 현돌 현돌 플러스 2일때는 게임 어떻게 했냐 다 인공물들 현돌 현돌 실행 고대 전설 슬더스라 조금 강했음 현돌 요행불 하나면 되겠지 주판 볼거면은 좀 얇게 갑시다 그리고 부복 부복 괜찮아 보이는데 부복 괜찮아 보이긴 한데 부복은 그냥 애들 잡아서 먹지 상점에서 사기는 좀 그래 미라손 있으니까 마이와나도 할까 수월님 어디계십니까 추월님 어디계십니까 포션 다 때려박아서 엘리트 잡자 병갈김 수월님 과연 포션을 애길 수 있을 것인가 아 안녕하세요 교훈 나요 추월 아 추월 어디갔어 빨리 추월 추월 딜이 모자라네 아니 현돌칼찌에다가 거의 곱하기 2를 했는데 그걸 다 막네 뭐 하시는 분이신지 돈 계산 제대로 못했다 그 제거 비용 얼만지 알려주는 모드 있는 것 같던데 그거라도 써야 될란가 케이슬더스 필수 모드 폭포 세상에 수많은 갓 모드들이죠 공중재비 모드 같은 화화화 황금화염 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황금화염 포션이면 40댄 또 훈 또 훈 누군 추월 안나왔네 쌍마용 엄버를 헤드에 좀 쌓아 놓은 다음에 날 잡아서 되도록 하자 아 약화 걸렸다 약화 걸렸어 제설하님 똥락 아 이럴수가 아 이럴 허밍 내 분노를 맛봐라 싫어요 전지 헌신 라그나로크 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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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냐면 미라손이 있어가지고 전지 푸지 룬피 룬피 넣으면 팽이는 물 건너가는건데 주파 생각하면은 룬피가 맞겠지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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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월 떴냐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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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갈김이라 지금 제거하는 족족이 능일거 같고 룬피 룰 룬피 룬피 itzer 가써 룰피 가ал 게임 기도 왓츠어 강림 겸두미 역시 강림을 해야 좀 왓츠어하는 느낌이 나지 두배보다 세배가 높다 그것이 세배니까 옴덩이 개수 잡고 뿌리지 마라 아기 귀신 죽 뚜루루뚜 뚜루루뚜 푸복 겁나 쓰고싶네 룬피라서 참는다 룬피라미드만의 길이 있는거지 교운도 다 봤는데 왜 자꾸 표혼보는거야 룬피라미드만의 룬피라미드만의 어떻게 하세요? 룬피라미드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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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먼지 팁 대머리 앞에서 회피 도약을 하면 둔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내릴 수 있다 그 DTS 쓰려면 다 로 끝나야되지않을까요? 요거로 끝나니까 어색하네 독백으로 끝나야돼 총 1.5.5.9.9.1 디디딘 디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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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휘갈김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마음에 와서 그만 나와 뭐하는 거야 회피도약 쓸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안 쓰네 내 턴 천신 손절 아 뭐 하자는 거야 손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마요 있으면 방어도 넘칠 건데 그냥 추월이나 주실 주시죠 동전킬 바인공물드 동전에 맞아 사망 아 내 턴 어어 드디어 두 장 갑자기 두 장 아 이게 캐릭터지 아 이게 게임 캐릭터지 아 너 딱 돼 바로 샌드백 띄워주네 아 아 아 아 아 님누누멸 님누누멸 쥐약거는 카드 하나 있어야겠네 딜이 필요해서 넣는게 아니라 딜미터기에 올리려고 카드가 좀 많아서 순화는 잘 안되는거 같은데 죽을때까지 피면 그게 무한덱이지 끝이 없잖아 수월 0코는 하긴 해야되니까 열심히 때렸다 어 딜 증가 공격력 50% 증가 아이템김 밸러스만 게임 바이러스만 게임 나 metall지가 현실계속도 플러스 해야겠다 작은 상자 3스택에 한 번도 발동 안했네 터보 디펙트 지나갔다 8 90 11 11 12 다시 모임 9 10 11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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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12 12 12 12 12 12 12 12 가능? 어? 모르겠다 계산 못하겠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정확히 몇 점이었지? 어? 2200 얼마 되었나? 엘리트 몇 마리 잡았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어? 2200 영능 우선 매鬼 히트 왓 올 것 같은데 하도 안맞아.. 안맞고 다녀가지고 좀 맞아요 아니.. 왜..왜 한바퀴 돌고있어 뿌아아앙 퍼보 순환 대기였던거 퍼보 순환 대기였던거 호션 다쳐먹어 퍼보 순환 도쾌 꿀보 순환 손절하나 있었으면은 더 편하긴 했겠다 이거 공격 카드로 하면은 방어도가 고동 막고 스킬 카드로 하면은 고동 못 막은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 니까 음 이걸 맞네 아 심장한테 맞았어 아 심장 묻었어 아 3,000점 넘었겠지 이런 아 이런 이런 실패 그래도 천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뭐야 피제모니였어